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의 의미와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종로 연세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거든요. 창조경제가 뭔지 개념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생산하고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 돌파구를 찾자 하는 게 창조경영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사회를 지난 이런 나라에서는 아무리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경제 파이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대신에 두뇌의 창의력을 이용해서 기존에 없는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여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조업 중심의 산업 지형도에서 큰 변화가 오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동안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이 경제의 요체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만질 수는 없지만 새로운 가치를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또는 솔루션. 예를 들어 본다면 유럽에 있는 핸드릭스라는 회사는 가축 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회사였지만 이 회사는 사료뿐만 아니라 가축의 질병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사가 급기야는 가축의 질병만 알아내면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치료 예방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치료 예방하는 백신 회사로. 그래서 똑같이 가축을 타겟으로 했지만 사료라는 프로덕트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질병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거쳐서 이제는 아예 치료 예방까지 하는 백신.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서비스 솔루션, 서비스 솔루션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조 경제의 역할, 거기 있다. 또 거기서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 정말 경제 기적을 이룬 이스라엘만이 적어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나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에서 미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 기업의 가장 많은 기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인구가 750만 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많은 면적인데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창업보다도 더 많은 창업을 이스라엘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유럽 전 세계 경기 침체 와중에서도 단 한 개 은행도 망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또는 일개 대학에서 연간 매년 특허 사용료로만 1조 원을 벌어들이는 나라. 이런 성공 모델을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크할 수 있는 타겟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윤종록 연세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